상kehr 상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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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흐흐흐흐흐흐흐흐될 이거 맞어? 뭐야? FC 미친 거 아니야? 자, 이거 맞아? 미쳤는데 그냥? 미친 거 아니야? 아 징그러워! 야 잠깐만! 형 뻔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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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아니 이게 뭔데? 모르겠어 아 징그러워 징그럽다니! 이거 안 징그러워 인간 먹으니까 턱 먹어봐 턱 빵빵히 턱 왜? 뭐? 왜 갑자기 찍어? 야 역사적인 날인데 민탄일인데 민탄일인데 다른 건 안 해도 돼 진짜로 민지 말아라이 이 자식아 뭐라고?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아니 옆에 어 아니면 가라 와 절로 가네 저한테 미.. 우리 운전할 땐 사람들이 다 험악해지는 거지? 해봐 빡이 친한 안 친한 손사대로 가고 있는데 요리들이 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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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그냥 앞에 저런들이 막 횡단보도에 차들고 사 있고 결혼 안 돼 나 틀린 말 했어? 앞에 앞에 보세요 로또 바꿔야 돼 로또 또 바꾼다고? 그게 또 당첨돼가지고 또 바꿔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당첨된 걸로 바꾸던 거 아냐? 당첨된 걸로 바꿨는데 그게 또 당첨이 돼서 또 바꿔야 된다니까 오케이 ok 민찬아 빨리 내려와 씻음 말아 우리 간다잉 무슨 소리 pare sinner 몇 번 Maybe 10분ies Bye 알겠어요 하하하핫 하하하하 10...9... 5... 오케이 오케이, 너 정하고 있어요 알게! 뭐야 우리가 왔어 이 밤 산책은 오랜만인데? 밤 산책은? 이건 밤 아니야? 밤 아니지 경색 까맣네? 거의 그 하늘. 우리 일본 마리오 월드 갔을 때 그 하늘. 기쁘니 마리오. 언피에스 포워로. 수업 오늘 뭐 했어? 마케팅 포 뮤지션. 마케팅 포 뮤지션. 오늘 뭐 배웠는데? 왔네? 나 오늘 너라는데. 에? 아 진짜 맨날 진짜 개 열심히 듣거든? 근데 교수님이 다음 주에 시험 전 정리 한 번 해줄 테니까 퀴기 따로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듣자마자 도삐가 풀려가지고 나 오늘 이거 했어. 네가 그린 거라고? 어 내가 한 거야. GIF? 어. 오호호호. I'm motion designer. 근데 오늘은 민탄 일이니깐요. 민탄. 어 민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여기서 네가 갑자기 틀어가지고 뭐 마라탕 먹자고 해도 나 오늘 마라탕. 아 마라탕? 우리 학교 이제. 마라탕 먹을래? 마라탕 먹을래? 점심에 마라탕 먹을래? 아 점심에 먹었다고 말았다고? 여친이 사셨어. 여친이 샤라하 한번 하세요.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오늘. 샤라웃 투. 예. 그. 샤라웃 투 마이 걸프렌드. 예. 아 이거 우리가 사도 되는데 이거. 그럼 너네가 사? 아 여. 어? 아니 원래 생일 사람이 사드는 거 아냐? 아니 생일 때 바쁠 거 같아. 갑자기요? 이거 얼마나 왔다고? 5만 원 좀 넘었어. 나 바쁠 거 같아. 민수 네 생일이 내 친형이랑 똑같더라. 아 진짜? 나 몰랐어 우리 형 생일인지. 우리 형 생일인지 몰랐다고? 아니 내 생일인지 몰라야 되는 거 아냐? 그거 괜찮아? 어? 그거 걔 맞아? 그거? 알파는 뭐. 알죠? 장철이 안 췄대. 어? 너 유튜브 괴물이야? 왜왜왜? 네가 멘트 쳤는데 왜 안 찍냐고 뭐라 했잖아요 방금. 찍어봐. 아 괜찮아. 안녕하십니까 보컬리스트 민타입니다. 오늘 새로운 창법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는데요. 개발을. 창법을 개발을 하셨다고? 24년에. 그쵸?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웃으면 어떡해. 양손으로 양손으로. 더 빨리. 오오오오. 뭐. 아 나 아가. 들어가봐. 땅. 아니. Erin 하지마. 아니 찍는다고 소름 rides 마시라고요. 약간. 아 저번에 구슬 아이스크림 먹고싶다카면은 엄마가 안 사주는 구슬 아이스크림 대형마스 같은데 가면 조그만한 컵인데 그 몇천원씩 해가지고 비싸가지고 응 아 교수님한테 사달라 할까? 뭐해? 뭐해? 야 이렇게 불쌍한거 찍지 마세요 너도 우리 이상한거 다 찔어서 몰랐잖아요 아 이상한거랑 불쌍한거 불쌍하게 이상하잖아 이거 스탠드업 써서 삼각대로 이딴실로 찍는거잖아요 이게 스탠드업 코미라리 아니면 뭐야 이거 스탠드업 코미라리 넌 옆에서 감정없는 안드로이드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괜찮아? 지저분한 그릇 3개 더 가져다 놓을 수 있어? 네모네모 로봇이면 안돼? 할머니 모양이야 아 시끄럼 안되지 어떡해 할머니가 허리 부정해가지고 설거지하고 있어 그럼 머리는 없어도 되지 않나? 안드로이드한테 머리 필요 없잖아 그럼 너무 무섭잖아 팔다리 달려있는데 머리가 없는거보다 있는게 낫잖아 조금 징그러워도 머리가 없으면 식히기 편하지 안 예쁘면 안 써요 가운데에 크롬이 붙이면서 하지 않을까? 가슴팍에다가 도망쳐 도망쳐 케이스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세요? 도망쳐 나보다 심한데? 많이 쉬는 시간이었어 형 이 수업 안 사네요 교수님은 교수님 몰라 지금 2트거든? 다음주 3트 볼 수 있어 도망쳐 예 하나도 안나오시오 과자 좀 그만 먹어 너 무슨 애야? 오늘 다 먹겠냐? 꽉 찼어 너 뻥이형은 안먹냐? 허니뻥이형 맛있는데 저거 과자요? 야 이게 지금 찍을 일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살다보면 그러나 페이스도 했지 그죠? 이거 어떡하지? 버리면 안될까? 유리 조각이 아 그러네 야 잠깐만 그러네 유리 조각 들어? 아 그러네 버림이 낫겠다 오 야야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떡해? 야 잠깐만 나도 몰래 우연히 오 웃겨서 뭘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지금 이상한 사람 없고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 아 잘생겼다 다시 꺼낙하면 야 야 무서워 야 뭐야 구찌 재즈의 날 축하합니다 오 오 뭐야 오? 세계 재즈의 날 축하합니다 하하하하 아니 분명 그냥 파리바게트에서 사온다고 그랬거든요 야 주문은 비싸잖아 다 5만원 넘는거 아니야? 응 응 와 빼내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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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재즈에허가 소문자 S.O.F.O.S.님께를 밑판에 써주세요 S는 꼭 소문자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메인이 있어 오? 눈 가봐 눈 가봐 손 내배라 뭐야 이거? 눈 떠봐 니가 땅에서 쉐보레 카마로 짭이네요 나 근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뭔데 저거? 뭐야 저거? 자동차 장난감 이게 왜있지? 이게 변신로봇이잖아 그거 이제 알았음? 로봇으로 변신한다고 이게? 응 그니까 샀지 네가 지금 미혼 Roberto 이 lyค은? Nothing Jak Court polwerk 키스 엔 Apost오 集연 어떻게 먼저